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영클 하신 분들 중에 금리가 앞으로 1에서 1.5% 더 올 것 같거든요. 그때 만약에 내가 못 버틸 상황이면 지금 빨리 파십시오. 누구나 내 집 발현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기 하락이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셨는데 올해 DSR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기준금리도 여러 차례 올릴 것 같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집값에 영향을 또 어떻게 미치게 될까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가 경제의 기본입니다. 루카스라는 교수가 합리적 기대가설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경쟁학상을 받으면서 노벨, 그분이 케인지 그 이론을 덮어서 정리한 내용이 뭐냐. 이 수요, 시장의 참여자들인 가계기업 정보, 특히 가계와 기업은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해서 맞추면서 조정해 나가거든요. 금리가 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수요가 당연히 줄겠죠. 이거 부담이 늘어나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사야겠지 라고 바뀔 것이고 금리가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자를 했던 분들 중에 대출을 받은 레버리지가 착한 레버리지가 나쁜 레버리지로 바뀐 순간부터 부담이 되니까 투매나 경매로 갈 수 있는 길로 가게 되면 이 안 좋은 조건들이 겹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수요는 줄고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면 시장의 충격이 커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금리 인상이 지금 충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하락 요인이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시장은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충격이 클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출 규제가 같이 겹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푸신다면 그 힘이 내면에 나타나는 힘이 큽니다. 국채나 여러 부분도 다 연결되잖아요. 지금 그게 헷갈리는 혼돈의 시장의 상태가 왔기 때문에 약간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이 조정을 겪을 거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사실 공급에 대한 거였는데요.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신호가 되게 분명하잖아요. 완전하죠. 신속 통합기의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시동을 걸고 있고 그리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될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급이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공급이 과연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내년까지는 조금 적은데 그 다음에 되게 많습니다. 7만 호입니다. 우리가 맨날 듣는 소리가 2만 호, 2만 호잖아요. 근데 재작년에 7만 호를 이 누나가 공급을 했어요. 재작년이죠. 분양가 상한지 시행한다고 해서 단지들이 부랴부랴 다 했어요. 그게 물량이 좀 많아요. 그게 내년부터 좀 나옵니다. 후년에 많아지면 내후년에. 올해까지는 힘들고. 그게 겹치는 시기예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힘든다고 판단을 하는데 입주물량이 내년 되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하반기부터는 그러면 겹치잖아요. 일단 말씀하시는 사전 청약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물량이 약간 텀이 있어요. 미스 매치가. 적으면 2년 반, 3, 4년인데 고기를 메꾸는 서울의 입주물량이 좀 있는 거예요. 경기도도 좀 있고. 그럼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보면 그래서 대선에서 되는 분들이 중요한 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의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1년을 다주택자 물량이 전국에 200만 채잖아요. 서울에만 100만 채가 있는데 거기가 30만 채만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서울 아파트 매물 물량이 4만 5천대인데 매달 거래가 몇 개요? 1,000개. 4만 4천 개는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벌써 1년째예요. 1년째 4만 5천 개가 계속 떠 있고 1,000개, 2,000개. 그전에는 3, 4,000개.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 와중에 다주택자 물량까지 나온다고 가정하세요. 게다가 임대사업자, 당기임대사업자, 매물 물량이 또 나옵니다. 당기임대사업자 말려진 분들이 중과를 맞지 않게 해서 1년인가 2년 안에 좀 파셔야 돼요. 주택가격을 계속 해라 할 것 같으면 빨리 팔 거 아니에요. 이게 겹치는 물량들이 지금 말씀하신 입지 물량 공급 매체를 메꿀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입지 물량 부족으로 인한 충격은 덜하다고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두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좀 완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비 시장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보시나요? 재건축, 재개발은 순서가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완화한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과정에 대한 완화가 아니고요.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는데 2년이 걸리고 지나고 나면 조합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사업계획을 잡고 자기 집을 얼마 쳐주고 이런 관리처분이라는 사업시행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걸 인가를 해야 돼요. 사업시행 계획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어요. 지금 가격이 출렁이잖아요.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원래 사업계획이 지금 가격으로 했는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5%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15%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이게 한 2, 3년, 3년 걸립니다. 조정하는 기간이? 그럼요. 계속 바뀌니까 시장이. 그리고 그 시간에 관리처분이라고 있어요. 이때 임대주택분양분양 이런... 보통 시작해서 빨리 하면 제일 빠른데 주민들이 다 친척관계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가정할 때 제일 빠른 기간이 7년입니다. 이 과정에. 그런데 그거를 대선 후보들이 완화한다고 해서 7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되셨죠. 시장자분은. 그러면 이게 길어지거나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그냥 20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장밋빛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재건축 투자를 많이 해주신 분들은 제기를 100% 이해하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치와 경제와 지금 상황입니다. 그분들이 볼 때. 물론 그것이 다 전제가 좋을 때 이 요인들이 빨리빨리 넘어가면 호재가 되죠. 시장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요인들이 안 좋다면 시장에 반영이 안 돼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재건축, 재개발 현장 중에 특히 재건축, 기대받는 음마아파트나 대치동미도 신성통합으로 지금 막 작년 11월부터 많이 좀 떴어요. 떴는데 제가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팩트체크는 뭐예요? 거래량입니다. 악구정하고 이쪽 신성통합계획에 들어갔다 그러면 막 올라가고 사람이 사러 가야 되죠. 거래량을 제가 봤습니다. 여의도 15만 아파트는 작년 10월 이후로 거래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까요, 여러분?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없다. 거래량이 지금 안 나온다. 악구정 7차가 지금 악구정동이 24개 단지가 있어요. 24개 단지가 있는데 기억하시고 했지만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때 그때도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도 막 신문지상이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대선 후보 이슈, 신속통합 같이 다 들어갔어요. 호재가 엄청나잖아요. 거래량이 거의 바닥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죠? 살 여력이 없거나 비싸다고 판단되거나 미래시장에 대한 리스크 해치해서 이건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많은 거지 지금 사신 분들 중에는 이 얘기도 드릴게요. 전쟁 나도 부동산은 거래가 돼요. IMF 때도 매달 서울에서 1,000개가 거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기 나오잖아요. 그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사실 하락폭락원자는 아닙니다. 그냥 하락해서 안정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경제가 좋아져서 같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조정을 거쳐야 우리가 다시 한번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결국에는 맞는 게 이 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사실 아무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살 사람이 없으면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올해 가을까지 꼭 시장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확장할 게 아니라 판단하지 마시고 가을까지만 제발 변수가 많으니까 많죠. 너무 많죠. 그렇다면 교수님 하락장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면 무주택자들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올 가을까지는 100%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무주택자분들 중에 청약 점수 있는 분들은 청약하시면 되고 일단 사전 청약을 해두시고 사전 청약은 해지를 해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분 있잖아요. 서울 도심이라든지 좋은 자리에 이런 부분들은 당첨이 되면 재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셔서 잘 판단하셔서 사전 청약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주택자분들 중에 또 1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전체 물량 중에 85제곱미터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추첨제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인데 조금 현재 아기가 태어나고 집이 좁으시다 그러면 손 놓지 마시고 조금만 서칭을 하시면 기회가 지금 많이 있는 제도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 중에 또 돈이 없다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도 돈이 없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말씀드린 사전 청약을 첫 번째 하시고 두 번째는 가격이 하락되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 하락된 구축을 사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일반 분양분이 지금 서울시내 사전 청약이 아니죠. 이거는 바로 2년 반 뒤면 입주죠. 이런 것들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로 제어가 돼서 시세가 한 15억이면 요소분양가 한 9억 선이에요. 주의시세가. 시세가 한 30억이면 한 15억 선이에요. 그럼 어떤 걸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구축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줄 거니까 하락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시고 사전 청약과 일반 분양에 들어가시고 조금 있으면 경매시장에도 아파트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살짝 나오는데 서울의 아파트 경매시장 저번 달에 낙찰율이 46%입니다. 그러면 54%는 낙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왜 낙찰이 안 됐을까요? 뭔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다 보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한 거죠. 지금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매물이 심할라 이거 아닙니다. 시장이. 확 바뀌었죠. 확 바뀌었으니까 그게 웃기잖아요. 우리가 막 달리게 하다가도 쓰려고 해도 안 쓰는데 이건 거의 정지 수준 느낌이잖아요. 시장이 좀 다르다는 걸 느끼시면 그러면 하락의 예측이 가능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은 가을까지 그 사이에 사전 청약하시고 일반 분양도 접근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하락까지 갈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은 지금 현재는 청약에 좀 집중을 하면서 기다려보고 하락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봐라. 선택의 기회가 구축도 생기고 청약도 생기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현명한 대처가 아니까 봅니다. 그러면 1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영끌에서 작년, 재작년에 산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을지 사실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영끌하신 분들은 팔 여건이 안 됩니다. 단기 매매를 위해서 양도세 양도세가 없으면 다행인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영끌하신 분들 중에 너무 부담되시고 금리가 앞으로 1에서 1.5% 더 올 것 같거든요. 가상금리하면 최대 2%인데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그때 만약에 내가 못 버틴 상황이면 지금 빨리 파십시오. 왜? 하락기에는 팔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빨리 파시고 버틸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한 채 있으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영끌 세대들은 3,40대니까 애기도 있고 신혼 세대잖아요. 잘 부담하고 가면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하락된 가게 파는 것보다는 결국은 조정을 거쳐서 6,7,3,4년,5,6년은 고생하시겠지만 제자리에 오잖아요. 자기가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미리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고 버틸 수 있는 상황이면 제가 볼 때는 빨리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된다고 이런 얘기가 딱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더 올라가면 저는 진짜 욕을 먹겠죠. 근데 이거는 100% 믿지 마시고 참고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부담된다는 계산이 나오시면 지금 처리하셔도 메모리 지금 앞으로 5년 뒤를 보시면 어떻겠어요. 시장이 분명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전문가들도 하고 다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지금 잠시 아직 없자나로 지금 응변하지만 속으로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피부를 아직 못 느껴보셨지만 40, 50세대, 60세대 다 압니다. 40, 60세대 안 사잖아요. 거래량은 1,000개예요. 1만 5천 개 살 때 10%가 20, 30세대 한 거 하고 그러면 1,500세대잖아요. 1,100개에서 50% 하면 500개예요. 이미 시장이 흐름에 어떤 반전이 일어났던 걸 보시고 가을까지 보신다면 냉장히 판단해서 자산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다음 질문이 1주택 달 중에 갈아타기 하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자기 평행에 가주신 분이 구축이고 많이 오래됐고 더 많이 오래됐으면 그냥 갖고 가십시오. 25년 이상 됐으면 왜냐하면 시장 제도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공약 완화도 있고 1기 신도심 분들은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또 일반 구도심에서도 용적률이 한 180 이하인 아파트다. 본인들이 체크하면 나오십니다. 그건 들고 가십시오. 25년 됐으면 구축이라도. 갈아타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 30년 되면서부터 재건축 호재가 생기고 20년 차가 되고 이러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엘리베이터를 받고 이런 걸 쓰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럼 다주택자들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네. 다주택자들 중에 3주택자 이상은 다 버틴다고 봅니다. 저는. 다만 3주택자 중에 무리하게 전세 개부를 충분히 활용한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월세를 사서 조그마한 집들 전세로 놓으면 전세대출이 받쳐지니까 역전세 얘기가 지금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분들은 위험해요. 역전세가 터지면 자산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말고 전세 원래 들어있는 다주택자 중에 전세가 들어있고 월세로 들어있으면 더 좋죠. 월세는 부담이 없으니까 부증을 내줄리. 그건 무조건 전략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고 이 전세를 개부를 해서 투자하는 분들은 자금이 들어갔을 때 3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2억이나 그런데 이자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부담되기 시작하면 슬슬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금리 오를 걸 대비하셔서 계산을 정확히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 10%가 내려갔을 때 20%가 내려갔을 때 내 부담이 이거 계산하시면 보이는데 전략은 본인이 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 앵커님하고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시나리오는 1, 2, 3 세 개잖아요. 경우의 수가 완전 하락 조금 하락 버틴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당분간은 나중에는 올라간다. 맞잖아요. 그 시간 계산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에 지금 말씀 나눈 내가 금리 부담이 될까 안 될까 버틸까 두 가지 합하면 2, 3, 6 하면 한 10가지만 딱 보면 답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 고르시면 되죠. 주택자분들도 하락을 대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분석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지 아니면 가져갈지를 좀 잘 판단하시거나 그게 제일 현명한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문두 교수님 모시고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다양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